연계소문이 장성 축조 책임자 서부사리로 출병식 때 모인 고구려 대신들을 모두 죽인다.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한다. 신크말치 태대대로가 되어 병권과 정권을 모두 쥔다. 고구려 삼재상은 신가말치 불치이다. 신가는 정권과 병권을 모두 쥐어 폐지되고 말치가 병권 없이 행정수석만 하는데 이를 크말치라고 한다. 여기에 병권을 더한 것이 바로 신크말치이다. 연계소문은 목표가 당을 치는 것인데 신라 백제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다른 세력인 돌걸. 네몽골 서련타 서몽골 토요콘 신장 서장이 세력이 약해 도움이 안 된다. 돌걸은 551년부터 583년까지 30년간 존속한 괵티르크인이 중앙아시아에 세운 티르크족 최초의 유목국가 카간국이다. 괵티르크 괵티르크 카간국 티르크 제1제국이라고도 불린다. 중앙아시아 아무다리아 강과 카스피의 북서 초원지대에서 발응한다. 부민카간 때 동진에서 몽골 유연을 멸망시킨다. 몽골 초원을 장악한다. 예니체리 강 상류의 테르크계 민족 철륙을 합병한다. 알타이 산맥 금산 남쪽에 살며 여여 유연을 위해 철기를 만든다. 금산 모양이 투구와 비슷하다고 해서 투구는 돌거를 말한다. 티르크는 강하다는 뜻이다. 수당 때 북방 초원의 강자로 자리 잡는다. 603년 동돌걸과 서돌걸로 분리된다. 공용어는 소그드어이고 종교는 탱그리교이다. 서련타는 6세기 7세기 몽골고원 중가리아 북부에 살던 티르크계 철륙 중 가장 강한 부족 유목 민족이다. 돌거리 동진에 철륙을 정복하고 티르크화한다. 605년 서돌걸의 갈사나 가한이 서련타를 공격하고 서돌걸의 사계가한이 강성에서 철륙과 서련타 부족 가한들이 서돌걸의 신화가 된다. 627년 서련타가 동돌걸을 멸망하고 독립한다. 646년 서련타가 멸망한다. 동돌걸이 돌걸제 이재국으로 재건국된다. 서련타는 고구려 당 전쟁에서 고구려를 지원한다. aksima 아멘